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오늘 24곳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신규 사업지인 14곳에 대해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건축행위로 인한 분양 피해를 막고 사업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제한공고일 기준 2년 동안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취한됩니다. 건축허가나 신고는 물론이고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을지라도 착공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일반 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